오늘 여러분은 일일 카페 알바생으로 변신합니다. 자, 이제 음료랑 또 디저트 메뉴 만드는 거 두 가지가 있잖아요. 셋 둘로 나눠서 합시다. 저는 개인적으로 카페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. 맞아, 큰 거. 음악을 너무 빨리 마셔. 진짜 피가 아니라 아메리카노가 있는 거 아니에요. 아메리카노가 피예요. 저는 오늘 음료한다고. 저는 음료하고 싶어요. 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음료를 하고 싶어요. 그러면 그냥 먹고 싶어요. 아, 저요. 민화 어떡하지, 나 진짜 둘 다 괜찮다. 아, 너 둘 다 괜찮다. 둘 다 괜찮은데? 어떡하실래요? 저희가 뽑아드릴까요? 아, 네네. 가위 바위 보, 가위 바위 보. 디저트를 좋아하는 사람이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, 내 생각에. 은채는? 저도 좋아하지. 좋아하기는 한데? 하하하하 저는 디저트를 좋아하는 은채와 아이스크림. 희체로 아이스크림. 잘 부탁드립니다, 우리. 우리 아이스크림 크로프. 아이스크림 크로프. 잘 부탁드립니다. 가자! 챙겨가 챙겨가 신난의 끝 리듬 너무 존중하게 있는데? 오늘 알갔어 마술을 해야 하면 맛을 알고 있어야 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추천을 해? 맞아요! 맛을 알아야 맞아요! 하는 말이 생기잖아 맞아요. 맞아요. 맛을 봐야죠. 어떤 맛인지에. 맛있다. 스크림도 다 됐으면? 어? 못 구이는데? 봤자! 저기! 야! 야! 저기 뭐! 못 봤어! 못 봤어! 냐니?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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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왜요? 뭐 하는 거야? 저기 일 안 하네. 이거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야. 저기 일 안 하네. 뭐 하는 거야? 그래. 이게 뭐죠? 이거는 제가 먹을 거. 먹으세요. 어쩔 수 없죠? 맛있다. 맛있다. 쉐리? 쉐리야? 쉐리? 쉐리? 쉐리걸? 쉐리걸? 너? 이 정도면 바로 장사할 수 있겠습니다. 이제 바로 할 수 있습니다. 저희는 바로 손님 맞을 준비 다 됐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바이! 예 Dart 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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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